반갑습니다. 박재현입니다. 우리 자동차 구조정비 이론과 실무 수업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험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교재 내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도에 차량 손해사정상 시험을 치렀는데 저희 일단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과목이 있을 거고요.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치러질 거고 그다음에 우리 2차 과목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대물이론 생략을 이렇게 단어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조정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교재 보시게 되면 뒤쪽에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서술 문제예요. 서술. 서술 또는 우리 논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쪽 계통에 자격사분들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기능사가 됐든 그 위에 기술사가 됐든 기능장이 됐든 여러 가지 이쪽 부분에 자격사가 있게 되는데 그 자격사 시험에서 보통 시험을 치게 되면 기술사나 기능사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긴 한데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 같은 경우 보통 이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자격사도 이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실제적으로 시험을 접하게 되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 부분에 좀 접하게 되면 기존에 객관식으로 여태껏 학습을 해왔던 부분하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제 4지선다 또는 5개의 지문을 5지선다에서 내가 이제 문제를 읽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모르더라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물어보게끔 이렇게 저희가 시험을 치르게끔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요. 일단은 뭐 이제 대물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 김강준 강사님 너무 잘 아시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제 1차 감옥도 하시고 하니까 대물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계 말하는 이제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이제 감옥에 대한 바운더리를 크게 이제 벗어나지를 않아요. 조금 조금씩은 뭐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조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교재도 있긴 하지만 교재에서도 이제 언급이 안 되는 부분도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요. 최근에 지금 뭐 한 2년 정도에서는 거의 이제 예산이 이제 많이 빗나갈 정도로 쉽게 말해서 아우 너 이거 한번 틀려봐라 하는 정도로 이제 문제가 이제 저기 멀리서 이렇게 가지고 끄집어내서 시중에 교재, 시중에 이제 뭐 자격사 시험이라든지 이쪽 관련 계통에서도 눈에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간혹 가다가 지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바운더리에서 대부분은 이쪽에서 이제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한두 문제 한두 문제는 진짜 어디서도 이제 보지 못했던 이런 문제도 이제 간혹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응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어느 정도 이제 고득점을 저희 감옥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득점을 얻을 수가 있으셨는데 어 저희가 한 2년 정도 최근 2년 앞서 2년 19년도 20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안 접해봤으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2021년도 부터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수강생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될까 고민을 좀 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 교재 거를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감옥이요 이제 아 얘는 제끼고 얘는 제끼고 아 얘는 옛날에 나왔으니까 아 요번에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본기가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아는 문제도 이제 나중에 쓰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기를 조금 기본 강의에서는 많이 다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학습을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물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구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뭐 작게는 7문제에서 이제 많게는 한 8문제 정도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동차를 묻는 부분 그게 이제 거의 현재까지 이제 비중을 봤을 때에요.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비중을 봤을 때 한 다섯에서 한 여섯 문제 정도 뭐 작게는 이제 한 네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거의 기본적인 자동차의 구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묻는 문제가 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어 대물이론 교재도 보시게 되면 뒤쪽에 보면 이제 우리 김강준 강성님 책에 보시면 이제 도전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경계가 조금 모호한데 어 뭐 견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론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시험 제도가 이제 옛날에 3종 시절일 때 이제 대물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이 손사이론하고 이제 대물이론에다가 구조정비 일부가 들어가고 구조정비가 객관식으로 이제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지 않고 이제 학습을 하시더라도 이제 대물이론에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치중이 된다 그러면은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으로 1차 시험에 있던 구조정비가 이제 2차 시험으로 오다 보니까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도장이라든지 견적이라든지 사고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론 아니면 정비에서 이제 약간 좀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전에는 또 뭐 도장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이론에서 나왔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도장 결함이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또 나왔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구성이 이제 기본 자동차의 구조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정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구조는 거의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비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판금이라든지 도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교재 이제 가지고 계시면 교재가 저희가 이제 페이지가 책이 좀 얇은데 내용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273페이지까지 저희가 이제 교재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쭉 넘기시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 구조까지가 한 214페이지까지가 이제 자동차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일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이 교재 내용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핵심 정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2차 과목은 수업을 진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바탕으로 이제 약간 문제화를 해가지고 그 문제화를 풀어서 내가 다시 한번 학습을 할 수 있는 핵심 정리. 또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학원에서 중간에 이제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 어느 만큼 내가 서술이 가능한지 내가 이제 서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예상이 되는지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모의고사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세 과정으로 이제 보통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지금 또 코로나 시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집합교육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는데 기본 강의할 때 이제 대부분 이렇게 교재에 있는 앞쪽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굉장히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 있는 부분 있죠. 이제 사과해석이라든지 이제 우리 판검이라든지 이제 우리 판검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이제 관연도 문제라고 그러죠. 관연도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이 되는 문제를 문제화를 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아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별도로 또 학습을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때는 뭐 집중적으로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써보시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이제 핵심 정리하고 문제풀일 때 이제 교재에 있는 뒤쪽 내용을 문제화를 시켜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살짝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습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과목이 전공자들 이제 보통 이제 뭐 대물 쪽으로는 이제 이쪽 관련된 이제 자동차공학이라든지 자동차학과 출신들도 이제 뭐 봄사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시는데 어 혹시라도 이제 처음 이 과목을 접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들이 합격을 더 저희 학원 통해서 이제 합격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지레 이제 겁먹지 마시고 이제 과정 충분히 따라오시고 열심히 이제 하신다 그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인스티비에 저희 과목 이렇게 들으러 학습을 하시러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된 거를 저 역시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거를 이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를 이제 딱 넘기시면 페이지가 이제 딱 보시면 이제 학습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학습방법. 저희가 이제 내용이 좀 강범위하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아까 뭐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살짝살짝 그냥 문제가 나오고 그냥 단답형으로 딱 찍고 이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앞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ppt를 제가 띄우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제가 그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다시 제가 이제 또 칠판에다가 판서하고 좀 그림을 조금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거니까 좀 시야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조금 이제 시야가 보시기에 좀 어려워 이게 뭐야 이게 하시더라도 이렇게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ppt 자료는 제가 따로 이제 학습을 하시게끔 보조 교재라고 해야 되나 보조 자료로 쓰시게끔 학원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다운 받으셔 가지고 프린트 같은 거 하시든지 아니면 파일을 갖고 계시면서 학습을 하실 때 아 얘가 이런 부품이구나 저런 부품이구나 이렇게 조금 아시게끔 참조가 되시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방법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빨간 글씨로 여섯 개를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교재의 뒤쪽으로 쭉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뒤쪽으로 넘겨 보시면 과년도 문제를 저희가 실어놨습니다. 1회 때부터 20년도에 우리 42회인가요? 그때까지 문제를 실어놨어요. 43회까지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 문제로 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29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298페이지 자 보시면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보통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면 2차 서술을 할 수 있는 시험 다반지를 이제 8절치 크기만 한 우리 F4 용지를 두 개를 겹쳐놓은 크기에 이제 다반지를 나눠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F4 용지 크기에 문제지를 이렇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들이 쭉 이렇게 이제 써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반지에 이제 서술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반지를 작성을 하냐면요. 하냐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 되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차라는 걸 잡아서 저희가 써야 됩니다. 목차라는 걸 잡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이제 보통 잡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목차는 저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문제가 앞전에 몇 문제 정도 한 7에서 한 8문제 정도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수 배점이요. 이제 뭐 많게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40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30점 그 다음에 뭐 20점 10점 아니면 소 문제로 해가지고 뭐 하나에 뭐 2.5점 해가지고 10점짜리로 4개를 요렇게 하나 둘 셋 셋 넷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작은 배점의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쭉 적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좀 큰 문제들은 요렇게 이제 목차를 좀 잡으셔가지고 이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학습을 할 때 아 요런 식으로 학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목차가 어떻게 되었냐면 문제 이제 유형도 파악을 하면서 이제 목차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3의 기출문제 1번 한번 보시면 눈동형 전자제어 브레이크 옆에 보시면 AHB 액티브 하이드로리 브레이크의 기술적 특징 및 작동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HSG 갈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스타터 앤 제널라이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단은 두 문제만 보더라도 저희 문제는 서술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적응형 순항제어 시스템 ASCC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기술 개요 및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차체 부식에 녹의 종류별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차체 수리 과정에서 녹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5번에 자동차 형과 장치에서 독립식과 일체 차축을 구변하여 구조 및 특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6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장 작업 후 발생하는 결함 중 방리 형상 부풀음 형상 치핑 형상 초킹 형상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7번에 타이어 마모는 트레드 표면이 마모되는 현상으로 과도한 타이어 마모는 제동시 미끄럼 발생으로 결국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타이어 마모의 원인을 열거하고 트레드 편마모 경향의 종류 및 세부 요인들에 대해 약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자동차의 시스템이나요 또는 부품에 대해서 얘가 뭘 하는 놈인지 보통 역할이라고 하겠죠 또는 얘가 좀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에서 어떠한 원리에 대해서 접목이 돼 가지고 자동차를 어떤 움직임을 가져다 주는지 또는 운전자한테 어떠한 편리를 가져다 주는지 그런 부분을 대부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목차를 잡을 때도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AHB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점수가 5원 정도 20점, 30점, 100점이라고 하면 목차를 이렇게 잡습니다 AHB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 개요라든지 또는 의미라든지 또는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이 AHB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스템이란 말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어떠한 유기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HB 시스템에 각각의 부품이 모여서 시스템을 구성한다 했잖아요 구성 그러면 여기에는 페달도 있을 거고 행정센서도 있을 거고 유압장치도 있을 거고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돼서 페달은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거든요 이제 제동 장치에서 쓰는 우리 이제 브레이크 장치에서 쓰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인데 페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데시보드 운전석 우리 발밑에 이렇게 페달이 있잖아요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의지에 의해서 페달을 밟게 되는 뭐 이러한 부품이다 그러면 행정센서 행정센서라 하면은 이제 페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운전자의 페달을 밟게 되면 그 페달이 어느 만큼 움직여줬는지 이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서술을 하시게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답안지를 작성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되다 보니까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요 기준으로 이제 보통 이제 교재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순서가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무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동 자동차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로 운전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표적인 거죠 브레이크 장치 이제 AHV는 모르시니까 자 AB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브레이크 장치 중에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장치 중에 A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가 잠기게 되면 제동거리라든지 이제 운전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ABS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또는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ABS가 뭐냐 AJS의 구성 부품은 어떻게 되냐 구성 또는 구성 부품 부르면 좀 전에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가 혹시라도 뭐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뭐 작동 순서라든지 작동 뭐 이제 작동 순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얘가 이제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제 뭐 고장 시 뭐 문제점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를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실 때 항상 요런 위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서술형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들이 내가 얘를 알고 있어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거나 할 때 이제 달달달 외우실 수도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달달달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ABS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뭐 말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서술형이다 보니까 서술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분량을 조금 채우셔야 돼요 분량을 분량을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이제 페달 얘기했습니다 이제 ABS 브레이크 중에 이제 하나의 부품 중에 하나가 ABS 휠 스피드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바퀴가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쉽게 말하는 ABS가 안티 락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센서가 있는데 그러면 휠 스피드 센서 구성 부품 얘는 좀 전에 얘기했어요 바퀴가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를 알 수 있는 센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적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휠 스피드 센서는 바퀴의 보통 바퀴를 잡아주는 부분은 우리가 너클 이라는 말을 써요 너클 너클에 보통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센서와 톤 휠 이라는 또 친구가 있어요 짝꿍이 같이 맨날 같이 다녀요 짝꿍이 그러한 톤 휠하고 같이 위치가 되어 있으면 뭐 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락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센서로서 그 측정 값을 센싱을 해가지고 이 씨로는 어떠한 장치로 보내주는 센서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말을 쉽게 말하면 조금 늘려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위치랑 그 다음에 얘 하는 역할이랑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거나 어떠한 작동 방법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시면 되시거든요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도 그러한 방법대로 조금 이제 학습을 하시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오셔가지고 자 1번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한다 자 기본적인 문제는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뒤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응용을 해야 돼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처럼 간단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해가지고 약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ABS 시스템은 갈로 갈로 갈로로 구성이 된다 갈로 하나에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기입하시오 굉장히 쉬운 문제이면서 모르면 0점 알면 점수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서수라는 유형이긴 한데 요런 문제도 있고 지금 아직은 까지는 딱 한번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아 두 번 나왔네요 이제 한 번은 엔진에 관련된 배기량을 이제 압축비하고 배기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제 계산식을 유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굉장히 그때도 조금 아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 하는 거지만 저희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을 조금 파악을 해 가지고 학습을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게끔 이렇게 학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모든 학문의 기초에는 그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하므로 처음 공부할 때 생소하고 어렵지만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명, 약어, 시셋명 등의 용어로부터 눈에 익힌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문제를 아까도 보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앞, 뒤로 가서 자 뒤로 한번 넘겨 보시면 43에 자 1번, 2번, 3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2번은 3번은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행히 다행히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옆쪽에 얘의 각각의 단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앞쪽이 이제 일부 문제들은 또 설명도 안 해 놓고 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실 때는 여기서 쓰는 약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약어라고 부릅니다 약어 자 뭐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해 가지고 앞머리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ASCC 이렇게 약어를 부르는데 그 옆쪽에 있는 내용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를 할 때 우리 1번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정의라든지 의미 뭐 이런 걸 적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모르겠어 근데 이 단어를 풀이해서 봤더니 아 이거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드밴스 뭔가 앞선 스마트 똑똑한 크루즈 컨트롤 내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학습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만 이제 오늘 단어를 뜻만 알고 있어도 이제 쉽게 말해서 글짓기 또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부라도 단 얼마의 점수라도 이제 받으실 수 있게끔 되는 게 이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고 그 다음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야고 야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품명 이 아까 요렇게 얘기했죠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 하부에는 각각의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부품이 있구요 근데 이 부품은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얘가 뭐냐면 이 구성 부품의 역할이 돼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도 이제 저희 모의고사 때 되면은 머리에 계속 맴도는데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 되게 물어보는 게 다 얘를 물어보는 게 이제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뭐다 구성 부품이 뭐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이 된다 어디에 위치에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같이 이 단어를 눈에 있게끔 많이 좀 다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좀 전에 얘기한 것대로 그 용어들이 자동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서술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부품들을 모아 큰 툴로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자동차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는요 이 자동차는 이렇단 말이에요 바깥쪽에 이제 껍질 이제 배우실 겁니다 이제 우리 보통 바디라고 부르고요 바디를 제외한 뭐 타이어도 있고요 뭐 모르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엔진도 있고요 뭐 변속기도 있고요 뭐 이러한 어떠한 장치들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핸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서스펜션 장치도 있어요 형과 장치도 있어요 이제 여러가지 이제 부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차만 보면 이 자동차만 보면 그냥 껍데기만 있고 이제 바퀴만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쭉 당기면 이제 제가 이제 맞는 겁니다 자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줌아웃을 해가 전체 테두리에서 한번 학습이 되실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줌아웃 된 거를 이제 줌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줌인을 하게 되면 쭉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희발유 예를 들어서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주의소에서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게 되면 엔진을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움직이고 그 엔진의 힘을 가지고 우리 바퀴를 움직여서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엔진도 있어요 그쵸? 우리 뭐 변속기 이거 모르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뭐 우리 다 오토미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여서 피해서 드라이브로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말하는 미션 변속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여러가지 부품들이 쭉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에는요 엔진에 이제 구성 부품들이 있어요 그 구성 부품이 예를 들어서 엔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ASSY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실무로 따로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게 됩니다 부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래 명칭은 어셈블리입니다 조합이라는 뜻인데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ASSY ASSY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이렇게 있으면 ASSY 여러가지 부품들을 모아 놓는 거예요 엔진은요 엔진은 뭐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요 그 기본적인 구조는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뭐 실린더 헤드라는 놈도 있고 실린더라는 놈도 있고 뭐 피스톤도 있고 뭐 피스톤 링도 있고 쭉쭉쭉쭉쭉쭉 다 들어가요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연료장치가 있고요 또 전마장치도 있고요 기본적인 골객에다가 연료장치 전마장치를 모아 가지고 어셈블리로 만들어서 엔진이 돌아가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쪽에서는 엔진이구나 아니면 줌인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각각 헤드, 실린더, 피스톤, 피스톤, 링 각각에 대해서 쭉 학습을 다 하시게 됩니다 연료장치도 어떤 게 있고 인젝터가 있어요 전마장치는 전마 플러그가 있고 뭐 디스토리비터라는 뭐 여러 이런 장치들이 쭉쭉쭉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부품에 대해서 또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품들은 또 재질이 어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드에서 쭉 나오면 기본 구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기본 구조에서 쭉 얘들을 또 합치게 되면 엔진이 그래서 줌인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얘들이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작동을 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기네 역할에 의해 가지고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를 이제 줌아웃으로 쭉 나가 가지고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또 여기 엔진하고 미션하고 통해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작동시켜 가지고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문제를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단편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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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면 몰이 잘 안 들어와요 큰 테두리에서 여기에서는 예, 예, 예가 있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예가 있구나 그러면 이 부품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 부품이 이렇게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는요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부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엔진에서 쓰는 어떠한 센서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뭐 TPS 이제 스루트 포지션 센서라는 놈이 있는데 이러한 센서가요 엔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미션에도 쓰고 나머지 샤시 시스템에서도 공통으로 다 써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에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놓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들이요 부품들이 명칭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책 밸브라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벌써부터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책 밸브라는 놈인데 이 책 밸브는 하나의 이제 기계적인 장치에서 쓰는 체크밸부터는 책 밸브라고 하는데 기계적인 다른 기계에서 쓰이고 자동차에서도 쓰이고 비행기에서 쓰이고 배에도 쓰이고 하는데 이 책 밸브는 자동차로 치게 되면 브레이크 장치에서도 쓰이고요 엔진에서도 써요 엔진 연료 장치에서도 그렇다 보면 예를 하나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고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품들을 각각으로 전체 틀 그 다음에 줌인으로 해가지고 각각각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을 조금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의 유형 중에 가장 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해요 신기술이라고 하죠 이제 최신 기술 최신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최신 기술이 설명을 우리가 이제 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나온 바탕이 바탕이 왜 나왔냐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자 ABS 이제 뭐 얘기했는데요 AB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브레이크 장치를 썼더니 브레이크 장치를 썼더니 밟아가지고 제동이 잘 되긴 잘 됐는데 얘가 잠겨버리다 보니까 핸들이 안 꼈 거예요 그냥 이제 관승을 위해서 쭉 미끄러가 앞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정지 거리 또는 제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기술 ABS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브레이크 장치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신기술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계속 막 최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최신 기술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타이어 없이 지금 자동차 가는 차는 잘 없잖아요 타이어가 좀 더 소음도 좋고 연비가 좀 더 좋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있겠지만 또는 자동차가 핸들 없이 뭐 핸들 없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핸들 없이 운전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이제 조향 장치 핸들을 쓸 수 있는 장치에다가 몇 가지 부품들을 더 넣거나 센서들을 더 넣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운전자나 자동차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뒤에서 문제 나온 것처럼 이제 형과 장치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맥퍼슨 스트럭 그 다음에 드가로 봉식 이제 우리 스프링 장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로는 서스펜션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과 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차기를 타게 되면 이 차 쿠션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시스템 중에 이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맥퍼슨 스트럭과 드가로 봉식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시스템들을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뭐 가솔린 엔진도 우리 휘발유를 때우는 가솔린 엔진도 있을 거고요 우리 디젤 엔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그러면 이제 얘도 다 알아야 되고 얘도 다 알아야 되고 보통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요렇게 됩니다 이제 가솔린의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거고 특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을 거고 이제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속으로만 딱 보더라도 요렇게만 딱 하시면 좀 쉽게 이제 정리도 가능하시고 이제 학습하실 때도 이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돼요 가솔린 차 대비 디젤 차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진동 소음이 큰 단점이 있는데 가솔린은 디젤에 비해서 진동 소음이 작은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연비가 디젤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근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가솔린보다 뭐예요? 연비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이런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요렇게 관연도 문제에도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은 요 부분만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요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반대로만 생각을 하셔도 한 반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좀 학습을 하시면 조금 이제 공부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이제 어떻게 이제 답안지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살짝 한번 드렸는데 어 지금 당장은 내가 뭣도 모르는데 계속 써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일단은 이제 교재 내용을 막 눈에 있게끔 아 얘가 뭐였지 제가 뭐였지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서 또는 부품을 보시면서 아 얘가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 놈이구나 아 이렇게 이제 이런 역할로 해서 자동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머리에 상상을 하시게끔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보통 시험이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1차를 4월달에 보고 2차를 보통 8월달에 많이 봤는데 올해는 좀 늦었죠 2020년도에는 그렇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눈에 있게끔 많은 다독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한 중간 정도 제가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지금쯤이면 이제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말씀할 때 그때 이제 쓰셔도 그게 늦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본인만의 다반지 아 나는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이거를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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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지고 요렇게 쓸래? 하면서 이제 본인만의 다반지를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습방법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이제 막 장강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공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좀 앞쪽에서 좀 끌어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강사들이 숟가락까지는 이제 하겠지만 먹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 요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엉덩이 저 엉덩이 살이 많이 빠졌는데 엉덩이가 무거운 놈이 장땡이라는 거에요 어떻게 하든 책상에 한번 앉았을 때 많이 보고 많이 반복하고 돌아서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고런 부분 고런 부분 저희는 일반 자격사 이제 일반적인 우리 뭐 자격증 시험처럼 뭐 1차 시험에서 이제 객관식으로 해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이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고 그 인원 안에 들어야지 내가 합격을 해요 내가 시험이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려웁니다 남들도 다 쉬우면 내가 쉬우면 남들도 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좀 더 답안지를 더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하나가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함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새겨 가지고요 학습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리고 조금 휴식했다가 이제 교재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